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김문수 장관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당시에 일제감정기 시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역사감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제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서 또 다른 논란과 많은 말들 나왔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김문수 장관은 일제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국적입니까? 의원님 생각에는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입니까? 장관은 인천모교회에서 강연하면서 1919년은 일제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임시정부지 그게 국가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으로 한 생각 없이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했는데 장윤주 위원장님 송기정 선수가 일본 국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것 1948년이었던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고수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 장면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참담한데요. 사실 국권 침탈 그러니까 일제 국권 침탈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입니다. 그런데 마치 김문수 장관의 이야기를 듣자 하면 일제 국권 침탈이 합법이었던 것처럼 들립니다. 합법이었으니까 일본 국적이라는 건가요? 그런 일은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고요. 일제 국권 침탈 자체가 불법이었고 원천 무효였고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림 이전에는 결국 대한제국의 국민인 것이고 19년 이후에는 임시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많은 상처받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송기정 선수 이야기를 하시는데 송기정 선수가 자신의 자의로 일장기를 달고 출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시상 때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참으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죠. 저 모습인데 저때 일장기를 살짝 가리는 저 꽃다발 같은 걸 가리고 있잖아요. 저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장관이 송기정 선수의 이야기를 들면서 당시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국민 여러분들을 모두 분노케 하는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네. 저 당시에 신문에는 일장기를 지우고 우리나라 신문에는 나온 바 있죠. 어쨌든 또 다른 질의가 나왔는데 김문수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질의가 어땠냐면 일본 사도광산 구남도 등에서 일한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간 노동자인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노예인가 이렇게 질의했는데 김 장관이 그 부분은 공부 안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종공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도광산에 끌려갔던 당시에 우리 조선 또 조선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끌려갔다는 것을 공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공부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광산과 관련돼서 지금 수년째 일본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또 공방을 벌이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견을 지금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이라면 어느 지식인이든 아니면 오피니언이든 간에 당시에 사도광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다 보도가 됐어요. 최소한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 시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이 나라에 살고 있고 그 시점에서 이게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뉴스가 지금 이루어지는가를 관심 있어 했다면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강제 징용이었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전에 발언은, 국적 발언은 저는 어느 정도는 원칙적이었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대단히 대단히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다.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가슴으로 알 수 있는 것과 또 우리 국민이기에 당연히 알 수 있는 것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공부를 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판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